돼지 간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집 보양지 서유구 19세기초 저간전팡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수친양로서 치비위 허기빈비나리 수핍 무력신 저간일구 거막 절작편 세거혈 2호초일승전 이미활영읍진건 직공심상목지 역명목 운중 재랭기 번영문 수친양로서에 이르기를 비위의 기가허해 번번이 설사를 하고 마르고 힘이 없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다. 돼지 간 한개를 낙을 제거하고 편으로 썰고 씻어 피를 제거하고 좋은 초 한대로 달인다. 약한 불에서 집이 다 졸아 마르게 되면 공보면을 복용한다. 또한 눈을 밝게 하고 중초를 따뜻하게 하여 냉기를 제거해준다. 조리법 1. 돼지 간 한개를 막을 제거하고 편으로 썰고 씻어 피를 제거한다. 2. 조은 초 한대로 달인다. 3. 약한 불에서 즙이 다 졸아 마르게 한다. 3. 보다